백드라이브 백드라이브 커트볼 한번 이것도 아직 들리죠? 빠르게 해볼게요 일단 들릴 시간이 없게 만들어야지 들리기 직전에 잡아야 되니까 조금만 반동을 그렇죠 그렇죠 탁 여기 탁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탁 근데 그 커트볼 백드라이브 할 때 타점이 바운드 된다면 장점 전에가 편한거 아니면 떨어질 때가 편할거에요? 떨어질 때는 못 쳐요 지금 뒤로 완전 물러놔야죠 지금 공이 짧은거는 떨어지는건데 정점보다 그전에 친게 더 편하게 칠 수 있어요 더 편하게 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리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인데 커트하고 대부분 짧은 커트 싸움 하다가는 물러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정점이 되는데 스톱 스톱하다가 길게 찌른거는 그거를 정점 잡으려면 많이 물러놨는데 그 시간이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정점 전에 이제 걸어주는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더 빨리 치셔야 돼요 더 빨리? 네 안그러면 밀려놔서 들려 버리는거에요 차라리 바운드 되자마자 이렇게 대자마자 그냥 이렇게 쳐야지 안들려 그게 더 쉽게 들어가요 어? 그러네요? 오히려 더 커트가 아직 덜 풀렸을거라 생각하고 최대한 늦춘 다음에 하려고 많이 했는데 늦추면은 그때 밀리는 구간으로 공이 붙기 때문에 들지 않으면 걸려요 네 이렇게 그때는 들어야 되는거죠 만약에 밀렸으면은 근데 이걸 이 상황을 이미 여기서 봤으면은 그냥 거기서 따닥으로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쭉 밀린다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안 밀리는 구간에 어떻게든 맞추는거에요 근데 힘이 들어가잖아요 가볍게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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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커트 스톱 한번 해보세요 짧게 스톱 짧게 뭔가 이런 느낌에서 쭉 밀때 있죠 이때 오히려 나와서 늦추면 오히려 밀리는거에요 나와 놓고 나와 놓고 근데 힘이 부드럽게 쭉 근데 이거는 다 이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차라리 빠르게 빠르게 해서 오히려 잡는게 훨씬 잘 들어가고 힘도 받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잡 дальше ος고кра mi 숙 Walter 너무екотор 잡음 부 2019